변상욱의 기자수첩 들어보겠습니다. 변상욱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소득의 10% 이상을 에너지 사용료로 지출하는 사람들을 에너지 빈곤층이라고 부릅니다. 전기료, 연탄, 가스비를 합치니까 한 5, 6만 원 나왔는데 실제 내 수익은 한 50만 원도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에너지 빈곤층이죠. 얼마 전에 실태조사가 있었습니다. 찜통 더위를 무엇으로 버티고 계십니까, 요새? 그랬더니 선풍기 틀고 계속 있다, 86%. 그래도 에어컨이라도 있긴 있다, 낡은 거지만 8%. 부채 하나 가지고 계속 여름을 버틴다, 2% 있었습니다. 그 정도면 무더위로 이미 질환을 앓고 계신 분도 꽤 되겠네요. 그렇죠. 조사 대상자의 60%는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어지럼증은 무더위로 인한 대표적인 온열 질환이죠. 또 41%는 머리가 몹시 아프다, 두통을 호소했고요. 숨쉬기가 불편하다, 호흡곤란, 이것도 한 14% 됐습니다. 그런데 이 무더위 여름 내내 숨을 몰아쉬면서 지내려면 이건 참 엄청난 고통입니다. 아예 높은 기온을 견디지 못해서 실신한 적도 있다라고 하는 분들도 6%나 됐습니다. 찜통 같은 방 안에서 숨쉬기 불편하거나 실신해 가면서 여름을 보내고 있다면 이건 위험 상황인 거죠. 네. 그러면 여기 정말로 가난해서 전기가 끊기거나 해서 선풍기를 사용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네. 사실 그래서 빈곤층에게는 단전유예라는 혜택이 있습니다. 전류 제한장치라는 것도 있고 어렵게 설명하기는 뭐합니다만 아무튼 정말 가난하면 전기를 완전히 끊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뭐뭐는 일단 무조건 틀 수 있도록 전기를 보내주는 이런 제도입니다. 최소량을 공급하는군요. 그런데 이걸 제대로 알고 계신 분이 많지 않아서 나 그런 거 있는지 몰랐다고 하신 분이 82%. 알았는데도 사실 혜택을 못 받았다라고 하는 분까지 합치면 90%가 이 제도하고 관계없이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문제가 있는 게 지난해 조사할 때도 매년 조사를 해보거든요. 지난해도 83%는 모르고 있었고 86%, 87%는 어차피 혜택도 못 받았다라고 하는 그룹이었는데 1년 지났는데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폭염에 대처하기 위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중인 이런저런 정책들이 있는데 모르고 알긴 아는데 거기까지 접근이 안 돼서 아무튼 혜택을 못 받고 이런 건데 무더위 쉼터가 있는데 그리로 가서 쉬시면 되는데 이것도 모른다는 분이 66%나 됐어요. 저도 처음 듣네요. 단전 유예 정책도 있고 무더위 쉼터. 그러니까 이건 봤는데 주민센터가 보면 법의를 피하기 위해서 찾아오라 이런 안내문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안내문은 있죠. 그런데 어느 주민센터나 여기는 무더위 쉼터니까 힘들면 이리로 와 계십시오라고 다 써붙여져 있는데 문제는 이게 어려운 분들이 살고 계신 동네에서 얹혀놔야 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아마 홍보를 하고는 있겠습니다마는 너무 부족한 걸 보면 통장 반장들이 에너지 빈곤층 가구마다 찾아다니면서 정말 견디기 힘드시면 동사무소로 가서 지금은 주민센터겠죠. 주민센터로 가서 쉬세요라고 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올 겨울부터 시행되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라는 것도 있는데 71%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이것도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박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도입이 확정된 겁니다. 에너지 바우처 제도라는 게. 올 12월 달에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건데 이렇게 모르고 있으면 정말 곤란하죠. 지금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나름대로 만든다고 만든 건데도 알려져 있지 않네요. 에너지 바우처 문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간단히 얘기하면 아이들 잘 어려운 형편을 살고 있는 아이들이 급식 카드 받는 거랑 비슷합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의 전자 카드 형태로 이용권이 지급되고요. 이 이용권은 매년 12월부터 2월까지 가장 추울 때 석 달간만 사용되는데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난방연료 구입할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에너지 바우처 제도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안 받고 연탄이나 기름으로 대신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건 동사무소 가시면 다 자세하게 주민센터에서 설명을 해드리는데 문제는 이 에너지 바우처 제도가 올해 1,058억 원 예산이에요. 1,058억 원, 1,05억 원이나 넘나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걸 가구당, 꼭 필요한 사람들 가구당 나눠보면 한 가구당 한 달에 3만 3천 원입니다. 너무 적습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 인수위원회 시절에 제도 시행을 검토하면서 주요 국정과제였거든요. 처음에 얼마를 책정했었냐면 5,100억 원을 딱 편성해 놨었어요. 그런데 5,100억 원을 정말 쓸려나 보다 했는데 그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전기요금 한꺼번에 한 5% 이상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 전기요금을 왜 이렇게 많이 올리냐. 국민들이 원성이 자세해지니까 그중에서 일부를 떼가지고 에너지 빈곤계층, 정말 전기세 내기도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얼마를 쓸 건데 한 8,300억 원 쓰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8,300억 원 중에 일부를 떼서 쓰겠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책정된 게 5,100억 원. 8,300억 원 중에서 좀 떼어다가 하면 적어서 6,000억 원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실제 예산은 1,058억 원에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선전할 때는 엄청나게 하고 나중에 보면 생색내기로 조금만 하고 마는 이런 식의 제도가 운영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걸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난방비도 더 들고 냉방비도 더 듭니다. 왜냐하면 지하에 찜질방 같은, 조금만한 방에서 제대로 바람도 안 통하는데 지내실려니까 냉방비가 사실은 더 들어가야 되고 난방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도 제대로 추위가 차단이 안 되는 낡은 집에서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데 입은 옷이나 이런 것들도 더 열악하니까 사실은 난방비는 또 더 들고 이런 거니까 이런 삶의 구조를 생각해서 에너지 바우처 제도든지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지원 제도가 마련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결국 이렇게 되면 에너지 빈곤층의 복지는 정부는 감당을 더 이상 못하겠다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해줘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도 이걸 제대로 해주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이라는 걸 그래서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거는 시민들이 에너지를 아낀 그 절약한 돈하고 에코마일리지 포인트 같은 것들을 후원금으로 기부한 돈을 모아서 만든 기금이죠. 에코마일리지는 설명을 드린다면 가정이나 일반 건물에서 전기, 수도, 도시가스, 지역난방 같은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서울시가 인센티브를 주지 않습니까? 많이 아끼셨다고. 그럼 그 인센티브를 자기네가 쓰는 게 아니라 그럼 이거는 에너지 빈곤층을 위해서 저희가 내놓겠습니다 해서 다시 기증하는 겁니다. 지난 2009년부터 실행하고 있는데 그동안 모은 돈이 742억 원이에요. 만만치 않습니다. 누구나 참여하시면 큰 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기금은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전등, 전열 장판, 에코마일리지 포인트 모든 것은 다 서울시에 기부가 가능합니다. 시민 스스로 이렇게 기금을 만들어서 어려운 내 이웃을 돕는다라고 하는 점에서 풀뿌리형 에너지 나눔 사업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는데 이런 사업들이 이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다 확산이 되고 전국민이 동시에 참여하는 제도로 정착이 된다면 정부가 생색내기로 예산을 조금만 할애했지만 어떻게든 그 부족분을 메꿔갈 수는 있는 거죠. 결국은 에너지 빈곤층하고 에너지를 공급하는 업체들을 잘 연계시켜서 시스템도 구축하고 또 시민이 참여하는 시스템도 구축해서 정말 덥게 살고 정말 춥게 살아야 하는 에너지 빈곤층을 보호해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변상욱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